춘천시 신동면 혈동 1위와 팔미삼리 주민들이 19일 춘천시청에서 집회를 갖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집회를 통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으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혈동 1위에 춘천시가 전자제품과 폐목제를 분쇄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려 한다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춘천시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혈동 1위에는 지난 1996년 쓰레기 매립장이, 2002년에는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2007년에는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돼 운영 중입니다.